정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얼마예요? 얼마죠? 진짜요? 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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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을 적으세요. 산지. 산지 없어요. 뭘 안하고 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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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총치했다고 갈 수 있어. 총치했다고. 오늘 안 올라갈 뻔했어. 하하하하. 대단해가지고. 내가 왔어요. 두 개에서는? 대단해. 산지. 이 마늘은? 토마토 마홍스. 고춧가루 볶음 고맙습니다. 어디서, 어디 공장이 있어요, 여기? 진질분질하던데? 이거 사다 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디 멈췄나? 아, 귀여워. 어떻게 보고 퍼져래? 어우, 안 돼. 이거 인간도 있으면 내 뜻이? 네 랩스라고 비교해서? 옛날에 배운 게 그거야. 저희도 들고, 어디 하다가. 저희도 이제 떠들었지? 어, 우리 저희도 없으면 더 좋아해. 참이셔, 타입혀. 참이셔, 타입혀. 참이셔, 타입혀. 참이셔, 타입혀. 참이셔, 타입혀. 아니, 서울에서. 아니, 쌀 있는 놈들. 아니, 가격도. 상하소 보내주세요. 네? 아, 대단하시네. 새벽부터. 이런 데가 있을지 몰라서. 더워요. 2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2시 반에 일어나셔서 이걸 끓이시는 거예요? 네. 네. 진짜 안 좋아하네. 어? 예술이 안 좋겠 보인대요. 술이랑 온 사람 먹으래. 그날 배문해갖고. 두 달 해갖고. 약속을 한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아, 시끄러워. 아이고,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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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시끄러워. 아, 아까 시끄러워. 아, 돈을 떠나서. 어우, 고맙습니다. 너무 쌓인거 아니에요? 준다. 메시지 선호. 소진. 예술을 해냈고 Ceci. 가, 소진. Tammy's dog say. 주질. 잘 conson내 CJK에 소금고기. 따뜻한 몸입니다. 2위에서 Compore lactate, 문에 trenER cuc 20개이고. Pampe Cotokka. کا Δ부. swat! 한 달 두 번씩 가요. 그런 데서 아직도 목소리가 바뀌지. 남아놔 이게 아이고 뭐. 냉겠죠 이제 그럼. 대박이다. 이거 마지막. 이거 내가 났다. 뭐예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콩물 끓인 겁니다. 콩물이요? 콩가루가 끓인 거라요. 사장님처럼 나왔습니까? 네, 내가 나왔습니다. 손님들 먼저 주세요. 손님들 다 주고요. 저도 하나만 주세요. 콩국. 사장님. 콩물을 먼저 주세요. 저 먼저 주요. 좀 달리 잡으러. 얼마예요? 한 글개? 천 원, 천 오백 원 벌었습니다. 천 원짜리 하나만 주세요. 아, 지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맞춰서. 조금 맞춰서. 아, 또 놨습니다. 간식 같아요. 떡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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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설탕 안 넣었습니다. 설탕 넣어야 맛있어요? 아니, 딴 거 좋아하시면 이거 갖다 부서고 그냥 잘하면 그냥 넣어도 됩니다. 딴 거 안 좋아하시면은. 오, 다 맥한데요? 네. 그냥 먹어도 되겠다. 이건 식빵. 빵 튀긴 거네. 콩 갈아가지고 끓인 줄 알아요. 메뉴 콩. 메뉴 콩, 노란 콩. 노란 콩을 집에서 끓여오시는 거예요? 메뉴 콩. 그걸 갈아가지고 끓인 겁니다. 아침에만 하세요? 이렇게? 오래 하셨나 봐. 단골이 많으시네. 온도 좀 끓인 거예요. 오우, 뚝 끓인. 아우.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 다 빠시면 끝 잘 먹었습니다